안녕하세요. 호거입니다. 여러분, 레고 아시죠? 요즘 레고에 푹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네요. 저요? 아니요. 별이가요. 오빠가 레고를 돌입 중인데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오빠를 방해하는데 그끼야 오빠를 물어서 회대로 쫓겨났습니다. 쉽게 물러설 별이가 아니죠. 진짜 화가 났네. 별이야. 레고는 못 가지고 놀아, 별이. 못 가지고 놀아, 별이는. 안돼. 오빠 거야, 오빠 거. 안 된다고. 알았지? 화내지 말고. 화 안 내기로 했잖아. 어? 착해졌는 줄 알았더니 착해진 게 아니네. 화내지 마, 별이. 화내지 마. 알았지?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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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안돼, 안돼. 가지고 올 수가 없어. 오빠 거야, 오빠 거. 오빠 거라 가지고 올 수가 없어, 별이야. 알았지? 안돼. 안돼, 별이는. 어, 아빠, 아빠. 뭐라고? 안돼, 안돼. 별이는, 안돼. 아으, 갖고 올 수가 없어. 아우, 진짜 너무 아파. 아우, 진짜 너무 아파. 별이도 갖고 놀고 싶어. 아우, 시클한 그냥. 별이도 갖고 놀고 싶어. 결국 오빠가 양보해서 레고를 몇 개 얻었네요 베리야, 레고가 그렇게 좋아? 베리 줄까요? 베리 좋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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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알았어 빨리 죽고 있어. 너무 오라고 하지마. 빨리 죽고 있어. 기다려. 똥개야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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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죽어 줄게. 됐어? 됐어, 별이? 너리야, 이제 그만하자. 알았지? 어? 너리 이제 그만해. 실컷 놀았지? 이제 그만해, 너리. 알았지? 응? 빨리 아파. 빨리 아파. 빨리 아파. 왜? 아파. 그만해, 이제. 별이야, 그만해. 많이 놀았잖아, 이제 그만해. 그만해, 이제. 왜? 별이야, 그만해. 별이야, 이제 그만해. 매구 많이 가지고 놀았지? 아, 이제 오빠 갖다 주자. 아, 아파. 오빠 조립해야 돼, 이제. 그만 놀아, 알았지? 이제 오빠 갖다 주자, 별이. 응? 알았지? 다음에 또 가지고 놀아. 놀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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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만 가지고 놀아, 이제. 아니, 그만 가지고 놀아. 많이 가지고 놀았잖아, 별이. 아, 아파. 그만 가지고 놀아, 이제. 알았지? 별이 이제 나무 같은 거 가지고 놀아. 어디 갔어? 안 가지고 놀아. 어떻게 갔어? 살 interviews? 에잇? 왠! 되는데 계속 높은 곳, 언호ni, 기 Appe사! 엇! 어, 어때요. 왠, 감사합니다.